오늘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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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추운 나동이입니다 왜 춥냐면 밖에 있기 때문에 추워요 왜 밖에 있냐면 안에 있으면 브이앱을 켤 수 없기 때문이죠 왜 안에 있으면 브이앱을 켤 수 없냐면 안에서는 저희가 촬영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왜 촬영을 하는데 브이앱을 켤 수 없냐면 촬영한 게 아직 안 나왔으니까 공개되면 안 되니까 브이앱을 켜면 안 된다고 하셔서 저는 그래도 원쌤가 보고 싶기 때문에 춥지만 춥지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왜 나동이냐면 나동이는 블랙핑크 지수가 지어준 별명인데 방금 전에 같이 연락을 하다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나동이라고 했어요 나 손실이야 오빠 추우면 들어가셔도 돼요 춥죠? 여기는 되게 춥네 안녕 되게 오랜만이죠? 저 브이앱 오랜만에 켰어요 굉장히 추우면 커피 한 잔 뽑아볼까요? 저희 오빠 커피 드실래요? 아니면 차나 곡물 차도 있어요 뭐 드실래요? 다요? 차 무슨 차 드실래요? 일일 알바 나동입니다 저는 굉장히 피곤하기 때문에 커피 믹스 커피 믹스 추워 키워낼게요 키워낼게요 오빠는 현미노차 있고 퓨어티? 이런 거 있고 우벙차 있고 현미노차 매니저 오빠의 건강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추우니까 이거 마시면 브이앱 해도 안 추울 거예요 커피 커피 알바를 해본 적 없는데 이런 거 어디서 해놨지? 얼굴을 어느정도 타면 되지? 지금